안녕하세요 줄리엣의 오마카세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요리는 멍게입니다 크기가 정말 크죠? 이게 일반 멍게이래요 오신걸 오신걸 보컬 오신걸 진짜로 봐냉다리 반찬 wander 다진마늘 깻잎 매콤달콤 그녀는 다가오니 소금 소금 콩나물 소금 Technical 치킨 소금 다진마늘 파 버섯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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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장식 謙순 박cession 박신넌 박신넌 김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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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오늘은 줄리카세로 멍게를 준비해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멍게리핏밥, 멍게미역국, 양념 멍게장, 멍게회까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치즈리카즈 계란 오징어 오징어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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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바삭바삭 팽이버섯 매콤하고 매콤해요 초콜릿 매콤달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